안녕하세요, 탐정님. 저는 정소린입니다. 아빠가 탐정님 잘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. 편하게 집을 둘러보세요. 어, 그래. 고맙구나. 엄마를 죽인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! 어, 그래. 알았다. 엄마는 매일 일기를 썼는데요. 저쪽에 엄마 앞에 서랍이 있어요. 근데 서랍의 비밀번호는 잘 모르는데... 아, 아빠의 비밀번호는 알아요. 제 생일이거든요. 제 생일을 입력하세요. 그럼 저는 저쪽에 가 있을게요. 엄마가 죽었는데도 밝은 편이군. 어른스러운 건가? 그리고 생일을 알려줘야지.